정확히 얘기하면 강력반 형사인데 강력반? 사기꾼을 네가 잡아 그럼? 아니 그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하는 거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근직으로 발령 신청해놨어 너 걱정할까 봐 나 위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정시 출근, 정시 퇴근할 거고 절대로 위험한 일 없어 그냥 다른 회사원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직업만 경찰이고 그래서 사기꾼은 잡는다고 어쩐다고 어?